2. 휴가 되지 못한 자에게 고함 2. 휴가 되지 못한 자에게 고함 2. 교회 2. 휴가 되지를 열심히 다녔고 심지어 모태신앙이며 사역도 최선을 다했고 봉사도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휴가가 되지 못하였을까요?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고 주님 곧 오신다고 반드시 휴가 되어야 한다고 신부로 단장하자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을 깨우며 다녔는데 왜 휴가가 되지 못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거룩의 실패 때문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의 실패의 원인과 거룩의 성공의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휴가 전과 휴가 후의 구원의 조건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왜 거룩에 실패를 하였을까요? 첫째는 거룩 자체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던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요. 두번째는 자신이 거룩하다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고요. 세번째는 거룩한 삶을 노력하다가 결국 지쳐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든 거룩한 삶이 쉬었다면 거룩의 실패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코 거룩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요구를 하셨을까요? 세살벌은 여든 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거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2006년 중간쯤에 저희 부부는 주님으로부터 개척하라는 음성을 받고 남편이 부교역자로 있던 교회에서 그해 마지막 달에 사임을 했습니다. 개척 자금도 없고 개척을 함께할 동역자도 없이 2007년 1월부터 개척 준비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2006년 12월 말일 날 사임하고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금도 없고 동역자도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 어떻게라는 질문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뜻밖의 대답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날부터 저는 거룩이라는 명령 앞에 수없이 무릎을 꿇었고 교회 개척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셨습니다. 거룩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거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거룩이 불가능하고 너무너무 힘든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라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시길 소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거룩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할 수 있는 조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영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그래서 주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이 주도하고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영이 이끌어 가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것이고 혼이 이끌어 가는 사람은 지식적이며 감정적인 삶을 살 것이고 육이 이끌어 가는 사람은 본능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과의 사귐과 친밀함으로 가능합니다. 주님과의 사귐 안에 깊이 들어가고 주님과 늘 기도로 대화를 하고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내 안에 채워지면 내 영은 무럭무럭 성장하여 강하여지고 결국 나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산다는 것은 감정과 본능과 지식에 의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장성한 영이 주님의 뜻에 의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 영이 나의 감정과 본능과 지식보다 강해서 주님의 뜻에 의하여 나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 밖에는 거룩의 방법이 없습니다. 거룩은 행동의 수정과 교정과 억누르고 절제하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자연 미인과 성형 미인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가지 않고 어떤 때에는 성형 미인이 월등하게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미인과 성형 미인이 구분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를 낳았을 때입니다. 성형 미인은 자녀를 수백 명 낳는다 해도 절대 성형된 얼굴을 닮은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원래 모습을 닮아 태어납니다. 유기 사람은 아무리 교양있게 행동하려 노력하고 점잖게 행동하고 교정하고 수정하고 절제해도 결국 감정과 본능과 지식에 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과 사귐 안에 있는 사람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주님과의 사귐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를 증명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당신의 믿음이 진짜라면 거룩이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명령을 하셨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거룩은 노력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의 모습이고 열매입니다. 우리의 영이 장성하고 강해진다는 것은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장성하고 강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본능과 지식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소키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주님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행함입니다. 이 사실은 휴거 전이나 휴거 후나 동일합니다. 휴거되지 못한 당신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주님과의 사귐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와 사귀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그래서 그 사귐 안에서 구원을 주시고자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 앞에 앉으십시오. 사귐의 시작은 눈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시선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주님을 만나 주시고 사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거룩에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주님과의 사귐이 없이 주님과의 사랑이 없이 노력과 열심으로 행동을 수정하고 교정하여 거룩을 이루려 한다면 반드시 거룩은 실패할 것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절대로 잃지 마십시오. 휴가 되지 못한 자에게 고함 세 번째 메시지를 속히 올려드리겠습니다.